한번 해보실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손이 빨려 들어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얘네만 해야겠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어디 계세요? 오실 거예요. 저만 나오고 있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승희가 누구 나오는지 모르죠? 아예 모를 거예요. 아예 모르고 있어요? 형님! 웬일이야! 형이랑 같이 일하러 왔죠. 진짜로? 혼자 왔어? 혼자 왔죠, 혼자 왔죠. 자, 승희님 마이크 차겠습니다. 형이 저번에 회사 준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아 진짜요? 너희 다 바쁘잖아. 아 저도 파리 갔다 왔어요. 파리 뭐 하러 갔다 왔어요? 파리 잡으러?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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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뭐야? 안녕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마이크를 왜 이렇게 안 차고 있나 해서. 빈이라는 곳에. 아신히 알지. 아휴, 마이크를 차고 차고. 하던 거 봐. 하단 거 봐. 헬리엘 아쉽 것 같죠? 변해, 변. 딱 500원짜리 나와 있는 거잖아. 2,000평 데려 갈 거예요. 2,000평은 우리가 쌀을 다 따야 되는 거야? 별을? 아 진짜요? 사실 뭐 슈완아, 준희는 2,000평 사면 되잖아. 은희는 집안이 또 잘 살아요. 아 그래? 이 형 진짜 입만 열면 거짓말. 야 이 한국말, 한국말 너무 잘한다. 충천이 집값이. 이 거짓말쟁이 그만하고. 아버지 사업 몇 대인데? 무슨 한 20대에 있던 거 같던데요? 야 이. 멋쟁이시다. 거기 허숭인데 한번 들어봐. 허숭 있는데.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이시구나. 저는 늘 친구. 어렸을 적부터 친구신 거예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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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아 완전 지역 유지시구나. 6,000평을 우리가 오늘 경작을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우리 회장님 소유의 땅 지분을 여쭤봐. 얼마 없어요. 지금 짓는 게 한 7만평 될 거예요. 7만평이요? 7만평이요? 그럼 준희 아버지보다 어떤 거야, 상황이? 우리 아빠 아마 계속 얘기하셔야 되는 건가요? 내 땅이 아닌 것도 대행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위탁농이라고 해요. 여기서 농사짓는 사람은 김포 땅값이 싸다 이런 거 소용없어요. 땅값이 쌓이대. 생각을 해봐요. 여기 땅 농사져서 이자도 안 나와요. 여기서 1.5km부터가 민동선이에요. 민동선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민동선하고 360도 달라요. 360도면 똑같은 건데. 2,000평 언제 나왔냐 이거. 낫이다. 저 마구리 빌어가죠. 마구리가 어떤 거죠? 마구리는 아는데 저를 이제 빌려면 네이부터 해. 변화해야 돼요. 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데. 자 일로 내려오세요. 저희가 아직 저희는 낫이 없네. Not yet. Not yet. 형 여호사. Not yet? 이렇게 보면 콤바인 기기 맞고 귀퉁이만? 한 3줄만 비면 돼요. 잡고 3개씩 하세요. 여기서부터 하세요. 이렇게. 오. 잘하네. 준희 잘한다. 오. 겁나 잘하네. 땡겨야겠다. 그냥 땡겨요. 확 땡겨요. 근데 안 땡겨지는데. 해봐. 아 지금 슈아가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준희 조슈로 있어야겠다.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오. 아직도 메가리 없나요 형? 아니야 아니야. 역시 조슈아도 전화 잘해요. 난 이쪽 할게. 저 이쪽 하겠습니다. 아 약간 대각으로 해야 되네. 대각으로. 네 대각으로 해야 돼요. 꽤 힘이 들어간구나. 아 진짜. 오케이. 아 조슈아. 낫 굿. 안 좋다는 뜻인데. 낫이 굿. 아 낫이 굿. 낫 굿. 근데 재밌는데요 형? 손맛이 있다. 네 손맛이 있어요. 손맛이 있어. 근데 한꺼번 두세개 정도 하면 더 빠른 거 같아요. 그건 당연하지. 당연한 거 보고. 한꺼번에 두세개 하면 당연히 더 빠른 말이야. 저거 아는 우리나라 석담 중에 낫 놓고 기억자 모른다. 낫이 기억자란 말이지 기억. 낫을 놓고도 기억자를 모른다 이거지. 알려줘도 모른다 이거지. 그런 비슷한 속담 없어 중국에는? 돼지는 하르는 못 본다란 비슷한 거. 돼지는 하늘을 못 본다? 권열이도 안 오는 거? 권열이도 안 오는 거? 저걸 어떻게 해? 저희는 못 할 거 같은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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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바인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앞에 이렇게 칼날이 달려있어. 밑에. 네. 밑에 가면서 잘라주고 자동으로 이렇게 불려서 쭉 들어가. 그 안에 세탁기 같은 굴통이 있어. 이삭을 탄립을 해주는 거 같아. 이거는 사전 작업을 지금 하는 거 같아. 하나도 이해가 안 돼. 저만 한국어 못 한 줄 알았어. 진짜 저런 기계가 없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일할 때. 나스러워. 그러니까. 우와. 오우. 저희 갈까요 이제? 한 대는 저기로. 한 대는. 이동. 드디어 이제 실전에 들어간다. 보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탈복. 이제 탈복이 들어간 거야. 이제 가봐요. 백자로 가라고. 천천히. 옆구리 있잖아요. 이거 중심으로 해서 이것만 맞춰서 가면 돼 그냥.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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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데? 계속 가요? 네. 좀 기우는 거 같아가지고. 이걸로 맞춰야지 조향을. 저기로 틀어. 저기로 틀어. 저기로 틀어. 왜 이리로 틀어 이제. 틀어 틀어. 이따가 이따가. 이따가 이따가. 이따가 이따가. 이따가 이따가. 이따가 이따가. 아 또 해요? 다녀오고 싶어? 다녀오고 싶어? 다녀오고 싶어. 다녀오고 싶어. 오우. 기사님 내리셨어. 근데도 혼자? 잘해. 쥬아가 드디어 천직을 만났네. 오우. 쥬아는 잘하니까. 혼자 하면 된 것 같은데요. 오우 주. 주님 밥 먹으러 갈까요? 그래 밥 먹으러 가자. 제가 막 우리 짤을 싸는 것 같죠? 저 우리 밀러 오는 것 같은데? 이거 땡기고 이거 앞으로 가면 되죠? 세금만에. 가면 되죠? 네. 신기하다. 아니, 그러면 아니. 신기해. 가잇밀러. 존나 잘한다. 도야 우지 마라 후! 빠가기 태윤아!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렇게 오 재밌다 대박 다잇든 말든 아 재밌다 재밌어 쭉 올라가면서 와 나이스 멋있게 찍었다 재밌네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잠깐 형 뭐하고 계세요? 나 촬영 지금 내가 준이 하는 거 내가 헬리캠 잡았어 형 촬영은 제가 해드릴게요 어려운 거 이거 아무나 못해 제 콤바인이 다 차가지고 같이 하러 갑시다 아 나 이거 재밌어 올라갈까요? 공 앞으로 땡기 어휴 네 이걸로 걸려서 쪼끄만큼 올라주세요 오케이 공 앞으로 땡기고 스트레스 오케이 예스 샷 뿌듯하다 뭔가 뿌듯해 우와 벌써 많이 들어갔어 와 신기하다 아 이게 되네 우리 올라가야 되죠? 네 올라가서 고아리를 빼라고 이걸 뺄까요? 이걸 저희가 들어서 옮겨야 되나요? 들면 내가 오 죽게 하하하하하하 오레이 오레이 야 여기를 슈아랑 준이가 다 한 거야? 준아 인사해 다 갔다 다 갔다 오레이 너무 시원해요 형 좋아 좋아 아하 와 끝 다 했다 2천평 다 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너무 고생했어 선물 준비했어 형이 감사해요 형 쇠구리 오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겠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다 맛있게 오 너무 맛있다 일하고 보니까 더 맛있네 맛있다 근데 어제 초등학교 친구셨는데 이렇게 같이 나보다 두 살 더 많아 형님 친구로 보면 내가 늙은이 되잖아 하하하하 근데 어린 시절에 한두 살 차에 형들이 제일 무섭잖아요 막대인데 쇠구리 어렸을 때 완전히 사람을 낳는 건가 나쁘잖아 원래 나쁘잖아 맛있는 쌀을 만들려면 어떤 에스피를 여러분들 쌀을 구출해 땅은 거짓말을 하네 땅에다 투자하지 않는 농산물은 좋은 농산물이 청취가 개벽에도 나올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인심 좋은 게 농부가 아니라 땅에다 투자를 하고 누가 농사짓든 간에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여권을 만들어주는 게 진짜 농부고 농심이다 이거야 농심 농심 라면이 맛있지 농심 신아 농심 제가 노래서 벼를 담아서 가져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를 좀 말려야 돼요 아 곡물 건조기 이 과정에 하루 정도 걸립니다 조성기력에서 풀 같은 게 여기서 걸러져요 그래서 알맹이만 현배가 될 듯 하고 저리 가요 최대한 방앗간이에요 오오 현미가 돼서 현미는 여기서 뿌내고 백미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쌀밥 이제 여기가 백미부예요 현미를 더 베껴내면 이게 현미를 베껴내는 기계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베껴가지고 네 번 해야지 나온다 벌써 하얘져를 쑤 오오오오 계속 하얘져 계속 하얘져 이것도 좀 베껴진 거예요 현미밥 김밥 나도 여기 한 번 들어가면 하얘져서 나오겠다 희 나와요 희 많이 나겠다 쌀의 길 걸러내고 요거 삭발 길 돌 골라내고 색조선 별기라 그래서 한 번 거치고 또 거치고 그래서 이제 이래서 우리가 포장을 하는 거예요 아 기계 기준이 굉장히 간화롭네 사무실에서 작업하라고 지지서가 와요 그럼 요거에 준해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아 준해서? 네 아 준 준해서 준해서 준비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시범을 보여드릴게 그럼 이렇게 딱 놓고 파란 거 요걸 눌러요 10kg가 딱 돼가지고 멍칫다고 이렇게 딱 잡고 우와 한 번에 팍 나오네 꼬메게요 아 꼬메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게 실링이 제대로 됐는지 23년산인지 김포산인지 이렇게 해서 쌓는 거 이렇게 한 번 해보실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손이 빨려 들어갈 수가 있다고 손가락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얘네만 해야겠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딱 잡아요 딱 잡아요 저기 확 떨어질 것 같은데? 주아야 느낌이 어때? 너무 복식해요 이거를 탁 탁해서 이렇게 접어요 이렇게 여기로 집어넣어봐요 어때요? 본인이 했어 본인이 초보 지금 굉장히 잘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한 번 또 해보실래? 가자 가자 한 번 한 번만 잘 맞춰서 오오오오 됐어 한 번 오오오 우와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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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했어요 얼른 어른께서 한번 해보시죠 어른 어른이요? 오케이 왜 잘 잡고 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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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이게 사고 이제 어른이 죄송합니다 아 어떡해 민폐다 민폐야 아우 농부들이 얼마나 힘들게 농사를 지은 건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고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15만 원인데요? 난 11만 원인데? 언니 아까 그거 빼고 아 쌀? 근데 원래 이렇게 많이 안 돼요? 4시간 이상 일하시면 1급 15만 원 아 진짜요? 8시부터 어떠셨어요? 이렇게 많은 과정을 통해서 쌀이 만들어지는지 몰라서 좀 더 소중히 네 먹어야 될 것 같다는 한 알 한 알 먹어요 한 톨 한 톨 자일리 톨 아 근데 나도 오늘 반성을 많이 하게 된 게 내가 스스로 관리한다는 생각으로 두 숟가락 남기자 피땀 눈물 흘리신 농부들의 정성을 남기면서 나만 생각했다는 게 약간 좀 약간 근데 국수 두그릇이다 국수 좀 줬어 난 사실 면을 좋아 그래서 내가 밥 남기고 그런 얘기할 때 실실 쪼개고 있었구나 얘네가 홍보 없이 나올 애들이 아니거든 저희요? 음악의 신이라는 노래가 나와요 아 그럼 둘이 여기 가운데 서서 노래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 우리가 공치 박치 네 여기가 돼요 마지막으로 음악의 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쿵치박치 이거는 뭐야 음악의 신이 왜 박치야 against KUNW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